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차량용 선풍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켈리마 차량용 선풍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량용 선풍기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모든 차량에 환대입니다. 4위는 카모아 메탈 차량용 선풍기입니다. 화물차용 차량용 선풍기로 메탈로 상당히 시원하고 피스 설치식으로 흔들림없습니다. 작동소음약관 있습니다. 3위는 카브레 자동차 선풍기입니다. 헤드레스트 선풍기로 통풍시트 대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상당히 조용한 제품입니다. 2위는 애니클리어 차량용 서큘레이터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차량용 선풍기로 3단계 바람 색이 조절 가능하고 무드등 기능이 있으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1위는 부잣집 막내딸 차량용 선풍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차량용 선풍기로 설치법 간단하고 주얼펜으로 강력하며 각도 조절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